예비의 연기자를 꿈꾸는 우리 진리양과 어머님이신데 각자 인사 부탁드릴게요. 진리양 안녕하세요 최진리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연기자가 꿈이라고 하는데 진리양이 15년 후에 MBC 드라마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한 번 하고 싶다는데 그때 소감을 준비했대요. 아 그래요? 한 번 들어볼까요? 엄마 MBC 드라마 연기대상 대상은 최진리양 소감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우선 엄마께 감사드리고요. 더욱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연기자가 되겠습니다. 저도 소실적에 저러고 놀았거든요. 분명히 될 겁니다. 한때 유행했던 대사 내 안에 너 있다를 우리 진리양이 또 내 안에 뭐 있다로 한다고 했죠? 준비했죠? 내 안에 치즈 있다.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진리양이 즉석 CF를 준비했다고 해요. 준비됐나요? CF 자 한 번 해보죠. 개굴린 고구마탕 이게 뭐지? 와 맛있다. 개굴린 고구마탕 우리 마지막 진리양도 최고예요. 그거 해야죠. 최고예요. 우리 진리양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